어머! 아, 브라이브 스타! 아, 어머! 밀보드 차트 역주행 신화잖아요. 무려 4년 전 곡으로 지금 차트 올킬 중이죠? 우리 매부자 민희형 이모는 실제로 핫키어 춤이래요. 우리 롤링 춤에 푹 빠졌는데요. 그거 영상 찍고 인스타에 올렸거든요.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진짜? 아, 벤텔리가 진짜 좋아하는데요. 초대 가수도 되고 아이들한테도 춤도 가르쳐주고 이거 굉장히 뿌듯합니다. 진짜 핫한 초대 가수가 왔어요. 요즘 대세 중에 대세죠. 안녕하세요. 또 손 씻어야 될 것 같아요. 손 좀 씻으려는데 어디서 씻어야 될까요? 어디서 씻어야 될까요? 어디서 씻어야 될까요? 어디서 씻어야 될까요? 아, 이렇게 고르는 거야? 현실 거 같아요. 비 오셨겠네? 나 비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. 이거예요? 여기 써도 돼요? 아, 좋아요. 이거 비는 아팠는데? 이거 있어? 어. 이거 나 어디 있는 줄 알아요. 이거 있어요? 적극적이에요. 너무 좋은데? 여기가 괜찮다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이거, 이거, 이거. 감사합니다. 반사님 인사할까? 응? 자,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? 반사님 인사할까? 이 형도 인사 어떻게 해야 돼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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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, 진짜다. 우리 알아요? 혹시 알아요? 우리 가을이 있나요? 우리 가을이 있나요? 여기가 이렇게 혼자 입양할 것 같은데? spa을이 춤. 우와! 멋있는데. 영상 봤어요? 멋있는데. 저희 장난감 보여주세요. 우와, 원해서. 보여줄 건가 봐. 보여주세요. 대중적으로. 우와, 쎄다. 우와, 우와. 이게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래. 아, 이거 해 주세요. 그래? 아, 이거 해 주세요. 아, 이거 해 주세요. 아, 이거 해 주세요. 모르는 사실이에요, 아빠도. 이모들한테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. 하나씩.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. 어, 엉덩이가 아주 벼어졌어. 날라 나리네. 아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뭐예요? 뭐예요? 야, 이모들도 리액션 해 줘. 아, 신나. 귀여워. 신받았어. 아, 윌리아 기분이 엄청 좋아지네. 어, 또 어디 가네? 야. 세요, 세요, 세요. 이거까지 왜 땡고 나왔어. 땡점이 완전 어디야. 최고다 최고, 기분. 아주 찡찡합니다. 아주 찡찡합니다. 아, 어떡해. 야, 신나, 잠깐! 와, 리액션 진짜. 이야, 이게 빵이다.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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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무 잘 널어주는 거 아니에요? 진짜. 에너지가 좋네. 진짜. 제가 남자 조카가 있어서. 아, 진짜요? 제 또래예요. 그 벤틀리랑 나이가. 아, 그렇구나. 아이, 예뻐라. 아, 귀여워. 그럼 조카가 또 이렇게. 진짜 활발해요. 그래가지고. 뛰어다니고. 그래서 약간 이 남자애들. 그래서 이 남자애들. 이 남자애들. 이 남자애들. 뭐 ese 남자애들. 을 할 수 있는 이 남자애들.